일 났어. 왜요. 앵콜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어. 아유 밧줄로 묶어 계시잖아요. 과메기 과메기 조합본에서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. 들어와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. 지금 조합원들이 지금 이걸 싸갖고 여기에는 과메기 만드는 게 아니야. 뭐 뭐 들었죠. 배추 고추 미역 시래기 초장 김. 바로 먹을 수 있다라고 다 준비했어. 다른 거는 다 알아들었는데 꼬시래기가 뭐예요. 어 해초 종류 있습니다. 아 해초 종류. 꼬. 꼬시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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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시래기가 있대. 애기가 있어. 애기가 내가 들어있대.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거야. 여기 김용님 이게. 김용님 실 거. 그래.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. 네가 어떻게 전부 갇다 주는 게 건너가냐. 그나마 살짝 죽겠는데. 건너가 그래. 그러게요. 뭐 그런 거니까 감히 죽게 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고 싶습니다. 벌써. 야 대단해. 또 서비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서비스가 들어야 돼. 그래. 용림이는 입이고 난 주둥이다 그래. 준비 하나 해놨습니다. 준비해놨어? 알았어 거기다 놔둬. 나도 노래 하나 있다 준비할게. 여러분. 여러분. 앵콜목으로 서비스. 어떤 걸로 가나? 네. 사랑의 밭지는 꽁꽁 묶어드릴게요. 여러분들하고 함께. 갑시다. 자 오늘 밤에 개축해 오신 여러분. 사랑의 밭지는 꽁꽁 묶기 쉽게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출러 꽁꽁 가출러 꽁꽁 반전이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밭질러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게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내내는 Goo Sheep 나는 나를んと 행복한다고 traits 우리도 인간 맨끌하고 나 Staats Reep 타고 scient러 꽁꽁 닿질러 꽁꽁 느 jag 다 później 웃도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밭진 나오미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 사랑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을 나 혼자서 아무도 할 수가 없네 나로 떠난다니 나로 떠난다니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질러 꽁꽁 다질러 꽁꽁 단단히 웃거라 그 사랑이 떠날 수 없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